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도 잊지 못하고 희석을 혼자서 가네 어디에 산나 나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돌아보나는 어묵 슬슬하게 내리는 빗물 빗물 주용히 피가 내리네 추억을 말해주듯이 이렇게 피가 내리면 그날이 생각이 나네 어디에 산나 나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돌아보면은 아무도 없고 슬슬하게 내리는 빗물 빗물 주용히 피가 내리네 추억을 말해주듯이 이렇게 피가 내리면 그 사람 생각이 나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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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